안녕하세요 신디니트 입니다. 제가 지금 가방을 뜨고 있는데 이거 살짝 먼저 보여드릴게요 가방 디자인 자체는 망태기 가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. 단지 틀린 것은 망태기 가방은 한길긴뜨기 로 떴 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길긴뜨기 로 안뜨고 우리 사슬 하나 뜨고 그렇게 뜨는 방법 있죠. 한길긴뜨기 뜨는 두길긴뜨기의 길이가 나오는 그것 그것만 먼저 보여드릴까요 한길긴뜨기처럼 한번 감는데 사슬을 먼저 하나 뜨고 한길긴뜨기 뜨듯이 뜨는 이 방법으로 떴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방의 가운데가 이런 그물무늬 처럼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을 무늬를 세 개를 넣었어요 망태기는 이제 모서리 하나만 들어가는데 이거랑 같은 거를 좌우에 한 개씩 더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끈을 달게 되면 이 무늬가 나와서 예쁠 것 같아요 제가 바닥을 너무 크게 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제가 최대한 빨리 떠서 올려 드릴게요 만약에 예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바닥은 예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바닥 정도는 먼저 뜨셔도 돼요 그리고 바닥을 꼭 저랑 똑같이 이거로 안 뜨셔도 돼요 그냥 한길긴뜨기로 망태기 가방 뜨듯이 그거랑 똑같이 뜨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떠서 올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실은 100번 하고 그 가방실 100번 하고 여름콘사 민트색 난다는 하늘색 있잖아요 그게 42번 이었나요 하여튼 그거 하고 같이 모사형 코바늘 7호로 뜨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떠서 올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